아파트 임대차 계약 가운데 전세는 줄고 월세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세도 오르는 추세인데,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3건 중 한 건은 100만 원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거래 비중은 54.9%를 기록해 전년 대비 3.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세 거래는 48.2%에서 45.1%로 줄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오른 데다 고금리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비율이 늘어난 겁니다. 월세 계약이 늘다 보니 월 100만 원 넘는 고가 월세도 늘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중 100만 원 넘는 거래는 34.5%를 차지했습니다. 200만 원 넘는 월세도 11.2%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학군과 생활 환경이 좋은 강남 3구 아파트는 100만 원 넘는 월세가 절반을 넘어섰고, 300만 원 넘는 초고가 월세는 12.2%를 차지했습니다. 노원과 도봉, 강북구 아파트 월세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 월세 거래 비중이 53.9%로 전년에 48.5%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여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고, 대신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가운데 높은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 이동이 늘어난 겁니다. 보증금을 올려주는 것보다 월세 전환 이율이 낮다면 월세를 선택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집값이 오르지 않게 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월세를 놓는 게 유리하잖아요. 자본이 되게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고가 월세가 늘어나는 건 결국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어서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맞춤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티비 박규정입니다.